국민의힘 내부 상황 좀 짚어볼게요. 시끌시끌합니다. 염치 필요한 시점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요. 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원래는 3일 날 5월 3일에 민주당이랑 국민의힘 전부 다 원내대표 선거가 있을 예정이었고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됐죠. 사실 추대 분위기가 됐으니까. 단독 출마를 했으니까. 그리고 국민의힘도 비슷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철규 의원이 단독으로 출마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제부로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당내에서. 이철규가 누굽니까? 찐륜. 찐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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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잖아요. 이철규 원내대표는 사무총장을 했다가 사무총장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돈 쓰는 사람이에요. 다 도장 찍어주는 사람이에요. 전체 당무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했다가 강서부 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를 했을 때 그때 책임을 집니다. 뒤로 물러났는데 20일 만에 인재영이 위원장으로 다시 돌아와요. 더 중요한 일을 하면서 공관위에도 개입하고 이런 와중에 총선 패배를 했잖아요. 지금 찬패를 했잖아요. 그러면 책임을 또 지고 물러나야 되는 상황인데 원내대표를 또 나오겠다고 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당에서 드디어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홍준표 대구시장. 분란집에 콩줍기 하듯이 패장이 나와서 원내대표 한다고 설치는 것은 정치 도의도 아니고 예의도 아니다. 네. 페이스북 지금 화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치 도의도 아니고 예의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여기 틈새로 1타 쌍피 공격합니다. 하기사 우리를 괴면시킨 애 밑에서 굽신거리며 총선까지 치른 당이니. 라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 소환해서 괴면시킨 애라고 표현을 하고. 김태흠 충남지사가 자숙도 모자랄 판에 무슨 낯으로 원내대표 설인가. 머리 박고 눈치나 보는 소위 중진 의원님들 비겁한 정치 그만하자. 윤상현 의원 상받을 사람이 아니라 벌받을 사람이다. 이철규는. 그리고 여기서 친윤계로 분류되는 배현진 의원이 나오면서 약간 더 불을 지폈는데 이철규 의원은 불출마하실 것을 촉구한다. 지금은 반성과 성찰, 염치와 책임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길게 썼는데 국민들께서 우리를 매섭게 지켜보고 계시다. 지금은 반성과 성찰, 염치와 책임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이철규가 정치 선배인 같은 당의 선배 정치인에게 말을 한 거라고 보는 게 타당하겠네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불출마 선언을 하실 걸 촉구한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또 이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해서 나는 오해받을 생각이 없다. 민심에만 집중하겠다라고 또 약간 한 발을 뺐어요. 도움을 주지 않았군요. 네. 그래서 대통령실은 원내대표 선거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는 걸 명확하게 했고 당 내에서도 이건 아니다라는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장 오늘이 출마 등록하는 날이었거든요. 할 사람이 없어요. 이철규 의원 혼자 나가게 생겼어요. 누가 있어야지 이것도 경쟁이 붙는 건데 김도우 의원, 김성원, 추경호 이런 후보자들이 다 안 나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 혼자 나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하기로 했냐. 그냥 미뤘습니다. 원내대표 선거를. 조금 더 시간을 갖자. 9일에 선거 투표를 하는 걸로 하고 그전까지 충분히 더 후보자를 물색을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황이에요. 네. 참 어떻게 보면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여당인데 원내대표를 할 사람이 없어서 선거를 미뤘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치 과거 역사를 모르지만 참 드문 이례적인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매일매일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늘 처음 보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이철규 의원이 다시 나오는 것도 신기한 일이고 다른 사람 아무도 안 하겠다는 것도 신기한 일인데 그래서 선거를 미룬다니 솔직히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는 또 이철규가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다음 주에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 한번 예측이 사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예측이 보겠습니다.